음악 분석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P1셀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페이지 영역이구요 보고서 필터 영역이고 실제 데이터 영역은 B3셀 정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3셀 선택하신 다음에 물론 A1셀 선택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영역 부분을 선택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선물 세트 판매라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품 판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구분 필드 더블 클릭 브랜드 이름 더블 클릭 그 다음 제조 일자 더블 클릭 판매 수량을 더블 클릭합니다 구분과 브랜드 이름과 제조 일자 판매 수량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피버 테이블에 조건이 언급이 없으면 다음 버튼 누르시구요 정렬 순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B3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1번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져 있구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브랜드 이름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트로 드래그 하시구요 그 다음 제조 일자를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로 배치하시구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은 판매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판매 수량을 값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설정을 했구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피버 테이블 위쪽에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이 있구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개호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하시구요 다음 제조 일자를 분기와 월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제조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구요 월과 분기 월과 분기 둘 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분기, 월, 그룹 설정하라고 되어있으니까 둘 다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구분을 그림과 같이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봤을 때 건강보조제부터 시작해서 홍삼 제품까지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홍삼 제품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홍삼 제품이 입력 표시가 되어있는 H4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을 클릭하시구요 처음으로 홍삼 제품 이동이라고 선택하면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맞게 되어있나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홍삼 제품, 건강보조제, 기능성 제품, 기호식품, 키즈 제품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정렬작업을 하셨구요 열의 총압계만 표시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열의 총압계만 표시하기 위해서 피버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테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요양미 필터 탭에서요 열의 총압계만 표시한다 행의 총압계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구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만 총압계가 표시가 되어있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숫자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값 뒤에다가 개라고 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피버테이블에 표시된 영역만큼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에 갑니다 셀 서식에 이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숫자 뒤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샵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개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분석 작업에 피버테이블 문제 작업을 하셨구요 피버테이블 문제 배점은 10점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와 데이터 통합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을 하시구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통합 매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구요 브랜드 이름별 권장 소비자 가격과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통합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통합이라고 입력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현재 왼쪽에 작성된 표를 가지고 오른쪽에다가 브랜드 이름과 권장 소비자 가격과 판매 수량을 가지고 데이터 통합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J2부터 L2까지 선택하는 작업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을 하는데 어떤 필드에 가서 브랜드 이름과 권장 소비자 가격과 판매 수량에 가서 데이터를 합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우리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구요 참조에 오셔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는데 우리 브랜드 이름부터 가져올 거니까요 데이부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부터 판매 수량까지 입력된 H26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추가 클릭합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D2부터 H26 영역에 브랜드 이름과 권장 소비자 가격과 판매 수량의 필드에 가서 그 다음 왼쪽 열 같은 브랜드 이름이 있다면 하나로 합쳐서 평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매크로로 기록하고 있죠 현재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또는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 도구 클릭하셔가지고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단추는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에 갔을 때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고 있습니다 단추를 선택하시구요 위치가 J10부터 J10 위치에다가 첫번째 시작을 합니다 J1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K11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저희는 연결할 매크로는 조금 전에 기록했던 통합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통합을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에다가 통합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통합 실행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까 브랜드 이름 아래쪽부터 판매 수량까지 평균 값이 구해진 영역을 딜리트 한번 눌러보시구요 통합을 실행하면 데이터 통합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브랜드 이름부터 판매 수량까지 평균 값이 구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번째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된 차트에 판매 비율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판매 비율은 붉은색 계열인데요 현재 선택하는 작업이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막대가 파란색 판매 수량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율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쪽에 가시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과 레이아웃과 서식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나 서식 중에서요 왼쪽에 가시면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열 판매 비율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현재 아래 조그맣게 선택되어 있는 판매 비율을 차트를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라고요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서 꺾은 선용에 표시기 있는 꺾은 선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판매 비율이 꺾은 선용 표식을 클릭하면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계열 옵션에서요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차트 수정하는 문제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9번이라고 했습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시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클릭하셔서 아홉 번째 차트 레이아웃 9를 선택합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 및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 제목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새롭게 데이터를 차트 제목을 입력하면 차트 제목이란 글자가 지워지면서 여러분이 입력하신 차트 제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축 제목도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글자를 수령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 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또 하나 판매 수량 입력했고 그 오른쪽에 보조축의 축 제목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축 제목에 그 다음 제목 회전을 누르면 동일하게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축 제목의 이름은 판매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및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세 번째 판매 수량 계열의 판매 수량은 막대를 얘기합니다 판매 수량 계열의 홍삼 제품 가장 큰 막대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값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막대에 홍삼 제품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하나의 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다가요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가운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안쪽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안쪽 가운데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고요 안쪽 가운데로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로갑축과 보조세로축의 서식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세로축과 오른쪽에 있는 보조세로축에 대한 눈금의 간격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세로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쭉 서식에 가셔서 문제 봤더니 최소값은 0이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값도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단위만 0 다음에 100, 200, 300 100 단위로 되어 있구나 라고 100이라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직접 축서식에 가서 최소값 0, 세대값 400이라고 또 넣으셔도 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이 0부터 400까지 주단위가 100이다 오른쪽에 축서식 가셔서요 문제 봤더니 최소값이 0이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40%니까 0.4가 맞죠 그 다음 주단위에 가서서 0, 10%, 20%니까 0.1입니다 0.1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왼쪽에 있는 세로축과 보조세로축에 대한 눈금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를 수령하는 문제 5문항을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판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식품 판매 폼이 나타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의 판매 등록 버튼에다가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 탭을 클릭하셔서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판매 등록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는 판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식품 판매점 건강식품 판매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주얼 베이직 창을 잠깐 한번 닫아보고요 디자인 모드를 잠깐 끝내기 누르면 판매 등록 버튼 클릭하면 건강식품 판매 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폼이 나왔을 때 폼이 초기화됐을 때 제2, 6부터 제10 영역의 내용이 구분에다가 목록 상자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보존 기간에다가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이 목록 상자에 표시되고 또한 1일 섭취 횟수에서는 1회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강식품 판매 창은 닫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요 건강식품 판매라는 폼을 선택하는데 혹시나 왼쪽 비주얼 베이직 에듀터 창에서요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가 안 보이신다면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건강식품 판매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코드보기 갑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개체에서는 우리는 폼을 초기화할 때 작업하고자 합니다 라고 개체에서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프로시저에서는 이니셜 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폼을 초기화할 때 CNB 구분의 콤보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할 데이터는 큰 따옴표로 문 꺼서 J6부터 J10까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두번째 LST 보존 기간에다가 보존 기간에다가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을 추가할 건데요 보존 기간에다가 보존 기간을 4번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 기간을 한 번만 좀 입력하고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위드 구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위드라고 입력하시고 LST 보존 기간 그 다음 엔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 애드 아이템만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애드 아이템 18개월 점 애드 아이템 24개월 제가 다시 점 애드 아이템 36개월이라고 입력합니다 위드 구분을 사용했으니까 앤드 위드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요 위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물론 문제에서 위드를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LST 보존 기간을요 매번 애드 아이템 앞에다가 그냥 붙여주시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위드 구분을 사용 안 했으니까 앤드 위드도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LST 보존 기간을 4번 입력할 것을 한 번만 좀 입력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위드 앤드 위드 사이에다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1회 섭취 횟수에서 1회가 선택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1회 이름 컨트롤의 이름은 OPT 1회고요 그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equal true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이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한번 닫아 보고요 그 다음 판매 등록 버튼 눌렀을 때 폼이 나오고 구분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보존 기간에 12개월부터 36개월 표시되어 있는가 1일 섭취 횟수에서 1회가 선택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 폼을 보여주고 초기화 작업하는 프로세저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요 세 번째 문제가 더 간단하죠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종품을 종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셔서요 위쪽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개체의 CMD 종료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프로세저를 클릭합니다 우리가 CMD 종료를 클릭하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표시할 겁니다 라고 타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언제 시간을 표시한 다음에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온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창을 한번 닫아 보시고요 판매 등록에 종료 버튼 클릭하면 현재 시간 표시가 되고요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 등록 버튼에서요 데이터를 쭉 선택을 하시겠죠 제품명과 제조일자와 가격과 수량 보존기간 1일 섭취 횟수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겠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구분은 A열 A열은 번호가 1번이 될 거고요 제품명은 두 번째 2번 B열 제조일자는 세 번째 10월 판매 가격은 네 번째 그 다음 판매 수량은 다섯 번째 그 다음 보존기간은 여섯 번째입니다 또 화면을 좀 작으니까 일곱 번째 1일 섭취 횟수가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단 판매 가격과 판매 가격과 여기 입력되는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일자 입력하면 여기 입력될 건데 연, 월, 일 네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1일 섭취 횟수를 선택했을 때 1에, 2에, 3에, 무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캡션의 속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창을 한 번 닫아보도록 하겠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요 두 번째 문제는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CMD 등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행의 위치는 잠시 창을 한 번 닫아볼게요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첫 번째 필드명이 입력된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3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결된 행의 개수 하나에다가 연결되지 않는 1행과 그 다음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행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2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셔서 CMD 등록 클릭을 했을 때 I라는 변수는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고요 시작점은 range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의 행의 개수 rows count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현재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1행과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서 플러스 1을 하면 첫 번째 데이터는 3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연결된 행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아래 행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행의 위치는 구했습니다 그 다음 cells i, 현재 조금 전에 구한 행의 위치에 a열, 1이라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1의 값은 저희는 구분해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cmb 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cells 두 번째 비열에다가는 제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제품명 그 다음 세 번째 cells i, 3에다가는 3에는 제조일자가 입력되어 있는데 제조일자는 연월일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이용해서요 f, o, r, m, a, t 저희가 입력받는 값은 제조일자에서 txt 제조일자에서 입력받은 값을 형식이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y, y, 4자리 m, 2자리 d, 2자리 큰 따옴표 닫아주고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열에서는요 d열에다가는요 제조일자 옆에가 판매가격입니다 판매가격도요 천단위 구분기역, 콤마를 넣으라고 했으니까요 포맷을 사용해서요 txt 판매가격은 형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샵, 콤마, 샵, 샵, 샵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다시 다섯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이열이 되겠죠 이열은 판매 수량입니다 판매 수량은 마찬가지로 천단위 구분기역 넣어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 여섯 번째가 마지막 아니죠 여섯 번째 보전 기간인가요? 보전 기간은 LST 보전 기간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일일 섭취 횟수는 선택했을 때 1회, 2회, 3회 무한 제한 없음이라는 캡션 속성을 이용해서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if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if 만약에요 사용자가 opt 1회를 선택했다면 1회 값을 선택했다면 true라면 then 저희는 cells i, 7에다가요 opt 1회에 캡션 지금 표시되어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라서 제가 복사했고요 if 대신에 1회가 아니라 s, if 2회를 선택했다면 저희는 2회에 있는 캡션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1회, 2회, 3회 3회를 선택했다면 저희는 3회 캡션에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 3회라고 입력한다는 거죠 else, if 라고 수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찬가지로 else, if 로 비교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지막의 경우는 그냥 cells i, 7에는 opt 무한에 있는 캡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if 구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end, if 로 닫아주시면 돼요 작성하시면서요 이 컨트롤에 대한 이름들은요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오른쪽에 폼이 보이죠 여기에 각각의 컨트롤을 클릭할 때마다요 클릭할 때마다 여기 선택했다는 컨트롤의 오른쪽에 속성창에 가면 이 컨트롤의 이름은 TXT 판매 가격입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름에서요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미리 좀 확인하셔가지고요 문제지에다 써놓으신 다음에 프로시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다 작성하셨다면 맞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닫아주시고요 판매 등록에 가서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그냥 데이터 제조명 풀무원 아무렇게나 임의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 제조일자 2017년 1월 4월 1일 그 다음에 판매 가격 15,000원 입력하시고요 판매 수량 100개 그 다음 보존기간 1일 섭취 횟수 임의로 선택 한번 하신 다음에요 등록을 클릭하면 맞게 등록이 되는지 샵샵샵이 표시가 되는 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렇고요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맞게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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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